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책에서 보았던 유물도 바다 속에 가만진 도시도 비밀 속에 선배와 선배도 영화 속에 주인공도 아니야 살아있던 사람 한숨 쥐던 사람 웃고 있던 사람 하루하루 견디며 살던 사람들 떠내려가지 않고 비싸죠 눈 남긴 작은 여주가 이건 영화가 아니야 땅속에 방어친 과거가 아니야 이건 영화가 아니야 지금 나의 삶이야 이건 영화가 아니야 지금 나의 삶이야 지금 나의 삶이야 지금 나의 삶이야 제가 다른 사람 dif not으면 SURE 좋으니 자